한국 커플들이 주로 즐기는 연애 장소는 다양합니다. 다음은 인기 있는 몇 가지 장소입니다.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것은 한국 커플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 있는 데이트 코스입니다. 최신 영화를 함께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롯데월드, 에버랜드 등 놀이공원은 다양한 놀이기구와 이벤트로 커플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입니다. 한강공원, 남산공원, 서울숲 등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피크닉을 즐기는 것도 좋은 데이트 코스입니다. 다양한 음식점을 찾아다니며 맛있는 음식을 함께 즐기는 것도 한국 커플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활동입니다. 남산타워, 63빌딩, 전망대 등에서 서울의 야경을 감상하며 로맨틱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컨셉의 테마 카페에서 색다른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애견 카페, 보드게임 카페 등이 있습니다. 대형 쇼핑몰에서 쇼핑을 즐기거나 푸드코트에서 다양한 음식을 먹으며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계절이나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데이트 장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것입니다.